펭기 펭기 라나나나나나나 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! 저기 있다! 아하하 어... 어... 정말요? 인터넷에서 김지원 배우분 닮았다고 하는 거 알아요? 쓰읍 어...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그런 사진 봤어요 저하고 김지원 배우 님이 이렇게 같이 붙여져 팬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사진을 봤어요 비슷한 옷들 입고 뭔가 비슷한 각도인가 근데 저도 요즘 잘 보고 있어요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완전 초반 사람들이 되게 슬프다고 해요 저의 자이로 터니 선생님도 드라마 잘 안 보신다고 해요 근데 요즘 눈물의 여왕 보는 데 너무 재밌다고 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저는 봐요 쯔위 보면서 울 거 같아 왜 왜 울어 울지마 울면 안 돼 근데 뭐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울지마